attorney.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친구가 1억 빌려가지고 좀 안 갔는데 친군데 그럼 좀 어떠니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죠? attorney. 그러면 좀 어떠니 해주는 사람. attorney. 변호사예요. attorney. 변호사. attorney. 변호사. avalanche. 눈사태. 산사태. 애가 입을 벌린 채로 취. 애 벌린 채로 취. 그 소리에 눈이 와르르 쏟아지는 걸 상상하세요. 그래서 눈사태나 산사태를 뜻합니다. 애 벌린 채로 취. avalanche. avalanche. 취 하는 거예요. 눈사태. 산사태. borrow. 빌리다. 바로 갚을 때니까 돈 좀 빌려줘. 하면서 빌리는 거예요. 항상 돈 빌릴 때는 바로 갚을게 하잖아요. 바로 갚을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빌리다. borrow. 빌리다. curve. curve. 억제하다. curve 길에서는 속도를 억제해야 되죠? 속도를 억제 안 하면 바깥으로 탈선하잖아요. 그래서 curve 길에서는 속도를 억제야만 합니다. curve. curve. 끼익. 억제하다. 자, 유서네이저. 안락사입니다. 자, 안락사하기 전에 항상 유서를 내고서 안락사를 하겠죠? 유서를 내지요. 유서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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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음이 어려워요. 유서네이저. 따라하세요. 유서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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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자, 매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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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쥐. 여행할 때의 가방은 바로 여행에 수화물이나 짐이죠. 매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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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물. 짐. 자, 디지이즈. 병이나 질병이에요. 자, 디지이즈. 쥐가 죽었어요. 왜? 병이나 질병 때문에 뒤졌어요. 디지이즈. 디지이즈. 뒤졌다. 자, 뭐 때문에? 병이나 질병 때문에 죽였다고 느낌을 가져야 돼요. disease. 아, 병 때문에 disease. 병, 질병. 자, 복습해보죠. attorney. 아유, 그럼 좀 어떠니 해주는 사람. 변호사죠. 자, avalanche. 애가 벌린 채로 취하자. 눈이 와르르. 그죠? 눈사태, 산사태. 자, 바로. 자, 바로 갚을게 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죠. 빌리다. curve.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뭐한다 그랬어요? 억제하다. 자, euthanasia. 자, 유서내시어. 자, 안락사하기 전에 유서낸다 그랬어요. 안락사예요. baggage. 가방이지. 가방은, 여행할 때 가방은 바로 짐이라 그랬죠? 수화물. disease. 자, disease. 왜 뒤졌어요? 병이 들어서. 그죠? 병, 질병 때문에 disease. disease. 자, 테스트. 여러분이 뜻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attorney. 변호사. avalanche. 눈사태, 산사태. 바로. 빌리다. curve. 억제하다. euthanasia. 안락사. baggage 짐 수화물 disease 병 질병